재량행위, 재량권, 일탈, 남용에 관한 행정법 주요 판례입니다. 의료기술 시행 중단 명령 처분 취소 행정청이 의료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나 신의료기술의 시술로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하여 한 전문적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행정청이 전문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재량권의 행사로 한 처분은 적법한지 여부 원칙적 적극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나 신의료기술의 시술로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은 고도의 의료보건상의 전문성을 요함으로 행정청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목적에서 의료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대하여 전문적인 판단을 하였다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 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 또한 행정청이 전문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닌 이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사업자 지정신청서 반려처분 등 취소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행정청의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 적극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 구액화석유가스법에서 충전사업의 허가에 관한 기준과 시설기준, 기술기준을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기준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충전사업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구액화석유가스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 제외 사유인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보험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액화석유가스의 특성, 그 허가 대상 지역 일대의 인구조밀도, 충전사업소를 설치할 건물과 인근 건물의 용도, 구조 및 특성, 액화석유가스의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위의 정도나 범위 등 여러가지 사정들을 액화석유가스법 자체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 및 액화석유가스법 등의 관련 법규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는 그 기준 내지 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행위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하는 경우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 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되나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해당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 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 체류 기간 연장 등 불허가 처분 취소 출입국 관리법상 체류 자격 변경 허가가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적극 허가권자가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 적극 출입국 관리법령의 문헌, 내용 및 형식,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체류 자격 변경 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 자격과 다른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짐으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다만 재량을 행사할 때 환단의 기초가 된 사실 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비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서 위법하다.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 판단의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 적극, 그에 대한 서법 심사의 대상과 판단 기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종합하면 국토계획법이 정한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의 개발행위 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갔는데 개발행위 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 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서법 심사는 행정청의 공익 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 오인과 비례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 기준이 된다.